고공행진을 하던 에코프로의 주가가 최근에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너리스크에다가 MSCI 지수 편입까지 불발이 되면서 주가의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연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계속해서 에코프로를 사들이고 있는데요. 조문경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이달 들어 주가가 대폭 하락한 에코프로. 지난 2일부터 어제까지 약 10거래일 만에 29% 떨어졌습니다. 증권사가 투자 의견을 하향하고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대신증권은 지난 8일 에코프로비엠의 현 주가가 단기적 과열 구간이라고 판단한다며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는데 이날 하루 만에 에코프로비엠의 지주사인 에코프로 주가는 6.6%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주가는 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너리스크까지 발발하면서 하락폭도 커졌습니다. 이동채 전 회장은 지난 11일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에 같은 날 주가는 6.8%가량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에코프로의 MSCI 지수 편입도 무산되면서 주가는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현재 증권가는 에코프로에 대해 현저한 고평가가 지속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증권가의 경고에도 개인들은 에코프로에 대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겨박제가 터진 지난 11일과 12일 외국인과 기관은 에코프로를 약 280억, 230억 원 각각 팔아치운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512억 원가량을 사들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평가합니다. 한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 특히나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투자자 그룹에서 주가의 고평가 가능성들이 지금 의견대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도 각종 주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더불어 2차전지 소재주보다는 셀 메이커 기업 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에코프로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개인들은 해당 기업 투자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앞두자